왕후 장상의 신은 따로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애널리스트들, PB, 프라이벳 벤켓이라고 합니다. 주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펀드 매니저나 여러분들 금융 매니저를 통해서 그런 다양한 상품들을 구매할 때 무슨 회사 건지 물어봐도 모릅니다. 예를 들어 어느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나요? 잠깐만요? 하고 휴대폰을 뒤지거나 사진을 찍어놓은 거 아니면 누구한테 알고리즘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봅니다. 금융 매니저들한테 PB나 제 상품이 뭐죠? 그분도 잘 몰라요. 작은 고객이니까. 큰 고객이 아니고.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상품 하나 투자할 때 절대로 돈 벌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가진 적이 없어요. 추천해서 구매한 게 답니다. 그 회사 거. 1년의 재무제표가 얼마인지 얼만큼 몇 프로 진화를 하는지 또 저 상품이 히트 상품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. 물어보면 펀드 매니저가 하라고 샀는데 이게 다예요.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에 맡긴 거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. 좀 전에 송아지가 자라면 소가 되는 불변의 진실을 알고리즘으로 배운 것처럼.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이나 펀드 매니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. 일체 존중할게요. 그러면 진짜 지구 혁신가들이 지구를 진화시키고 진보시키는 것처럼 저 또한 기존에 있는 낡은 가치관을 깡그리 무시할 겁니다. 다 파괴버리고. 목적 자체는 여러분들 자체가 잘 사는 거예요. 동의할 수 있습니까? 오늘부로 저하고 그 게임을 하면서 진짜 알부자가 돼 보는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 도형을 제가 왜 지칭했냐면 여러분들이 못 사는 알고리즘 속에는 적에 빠져 있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사는 거예요. 저 도형은 제가 극한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 만날 때 제가 또 위중한 고약한 질환이 있을 때 내 몸을 훑고 지나간 게 삐치였습니다. 그 삐치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천일 동안 백일기도 8일을 8번을 반복해서 뼈를 깎는 고통 끝에 만난 자리가 저 자리였어요. 뇌 속에서 사람을 살려주는 기분 좋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이 바깥으로 표현될 때 자기한테 가장 건강하고 알맞은 빛의 체계가 있더라는 거예요. 빛의 체계. 빛의 체계.